오늘도 모이하트에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먼저 안경을 벗고 비비크림을 얼굴 전체에 발라줄게요. 컨실러로 눈에 보이는 트러블이나 다크서클을 가려줄게요. 팔자주름도 가려줄게요. 어두운 색상으로 쉐딩을 해서 얼굴 윤곽 콧대를 잡아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목주름도 가려줄게요. 이마, 눈두덩, 콧대 등 하이라이터를 발라줄게요. 생기가 있어보이도록 볼에 핑크색 블러셔를 발라줄게요. 애교살을 그려줄게요. 아이라이너로 눈매와 눈꼬리를 그려줄게요. 제시컬 속눈썹을 붙여주고 언더 속눈썹도 그려줄게요. 주황색 아이섀도우를 발라줄게요. 브로우 펜슬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입술 라인을 지우고 분홍색 틴트로 입술을 발라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갈색 눈동자로 변신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긴머리로 변신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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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사한 옷과 장신구를 착용해볼게요 청량 메이크업으로 민혁을 착용해볼게요 투자 변신 성공! 오늘도 모야아트 그림 그리기 재밌었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꼭꼭 눌러주세요